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얀 면역력 지킴이 장희라입니다. 쌀쌀한 가을 아침, 움츠린 몸을 따뜻한 우유 한 잔,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성큼 왔는데요. 농협 경제지주가 주최하는 우유랑 달리자. 이번 이벤트는 아이와 함께하는 몸이 튼튼해지고 바른 우유 상식을 알리는 이벤트로 하얀 면역력 우유 마시기와 자신 있는 운동으로 올바른 습관 기르기에 동참해보세요. 온라인 이벤트 나만의 우유 선서 이벤트 응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에 대한 나만의 선서 낭독을 한다. 하나, 나는 우유를 하루 두 잔 꼭 마시겠습니다. 하나, 나는 우유와 더불어 운동하는 것도 꼭 실천하겠습니다. 위의 글은 예시임으로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약속들로 채우고 아이들이 선서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잠깐 남겨주세요. 두 번째, 흰 우유 한 컵을 마신다. 하루에 우유 두 잔을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과즈부유는 당이 섞여 있으므로 단맛에 익숙해지는 것보다는 흰 우유를 마시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 같은 과즈부유보다는 흰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철칵 남겨주세요. 세 번째, 아이들이 가장 자신 있는 운동으로 간단하게 30초 정도의 영상 촬영을 한다. 키성장에는 우유만큼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판을 자극하는 줄넘기,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발레 등등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하여 친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운동으로 멋지고 당당하게 영상 또는 사진으로 철칵 철칵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벤트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 이 세 가지의 영상 또는 사진을 SNS에 나만의 우유선서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옴가족 프로젝트. 하루 두 잔의 우유와 운동으로 몸짱 가족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얀 면역력 우유와 함께 어린이 친구들의 건강과 면역력을 선물해주세요.